자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제가 좀 울릴까요? 음... 아아 하나 둘 하나 둘 자 오늘은 빅뱅에 대해서 함께 자 오늘은 생명과학원 오늘은 화학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은 물리원이에요 물리원에서는 속도와 가속도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함께 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 영상을 보고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물론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코로나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도 좀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기도 정말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집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제 좀 해보려고 해요 집도 이렇게 정리 중이고 지금도 이렇게 옷을 되게 편하게 입고 지금 몰고도 되게 편하잖아요 원래 제 일상 자체가 편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벽인데 벽에다가 칠판 조그만거나 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강의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칠판도 이제 주문을 해뒀고요 그리고 크지는 않아요 한 1미터 1.2미터? 80센치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칠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간략하게나마 조금 그동안 항상 영상을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그냥 맨날 이제 쓸데없는 거 많이 올리고 이제 강의 영상은 되게 한동안 거의 한... 꽤 한 1년 정도는 안 올린 것 같은데 이제 영상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에게 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가지고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말 이만큼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올리면 한번 이제 봐주시고 이제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라가 되게 시끄럽지만 어서 빨리 좀 이제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구요 어...지대하건 이제 언제부털지 모르겠지만 칠판이 오고 나서 설치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음... 꾀짓지 않은 얼굴보다는 조금 정의된 모습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기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요만큼 조금이나마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